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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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2 5구째. 찌르고 들어옵니다. 3구 30. 대이비슨. 스윙. 2타성. 체인지업을 노려야 되겠죠. 2구째 쏘아올렸던 우익수 쪽. 우익수 뒤로. 넘어갑니다. 기세를 이어갑니다. 헨리 라모스의 올 시즌. 마스걸이 홈런. 드디어 깨어납니다. 여기서 깨어나네요. 제가 체인지업에 오늘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다라고. 승리하는 투공 프로러스에 어울리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의 역사를 주셨어요. 오늘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연습을 꾸준히 했는데 그게 시합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가족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딱 아든트로. 지금은 안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가족이 와서 가족에게만 나도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 즐겁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좋은 경기 앞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두산. 두산 계속 이어가자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모스 선수 포토 타임이 있어서 포트로 카메라 바라보고 포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즈. 땡큐 라모스 선수였습니다.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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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세계의 폭력을 던지면서 여섯 개 탈승을 잡아냈습니다. 일단 신인인데 오늘 좋은 경기 불이 됐습니다. 팬분들께 경기 소감 부탁드립니다.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선발 첫 등판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평일인데도 많은 팬분들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파트한테 상징을 잡아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전력 투구하려고 했는데 첫 파자부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나름대로 긴장도 좀 더 풀리고 계속 제 공을 자신있게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예요. 오늘 좋은 경기 해주셔서 고맙고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사랑 많이 해서 팀에 보탬이 많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응원 더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준호 선수였습니다. 포토타임이 있어서 카메라 바라보고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최준호 선수였습니다. 인터뷰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짧게 마무리했습니다.